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관상학 공부 같이 하시죠. 오늘은 이 사람의 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기사 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가 26세고요. 이 사람 역시 범죄자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 또는 관상가마다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살펴봅니다. 사람을 딱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이 후중지상, 묵직하고 중후한 맛이 있는지 또는 위명지상, 용감하고 위험이 있는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관임팔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임팔법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임팔법을 또 언급한 이유는 사람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을 이목구비에 자세히 모를 경우, 나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관임팔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보고 저 사람 인상이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가지 마십니다 하시죠. 그게 다 관임팔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세면 많은 나이가 아니죠. 어린 나이입니다.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느낌, 기운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찢어져 있죠.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눈의 기운, 안광, 기세. 이게 선한지, 악한지, 기세가 약한지, 기세가 강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눈이죠. 기세가 강한 것은 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강이 있죠. 눈꼬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이 찢어져 있죠. 이런 눈은 음향으로 따지면 양의 눈입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욱하는 성격, 고분구분하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눈으로 보면 압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펴보는 데서 첫째, 전체적인 기운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눈을 살펴보십시오. 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부위가 좀 관상학적으로 떨어진다 해도 눈만 좋으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능력을 갖춰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눈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가 아무리 좋아도 눈이 좋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살아가면서 애군이 찾아옵니다. 눈은 정신이고 눈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완관상이죠. 악하고 왕완관상 그리고 세속적인 관상입니다. 세속적인 관상 이런 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상을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마음은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이 용수철처럼 올라와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할지 모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살펴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떤 느낌, 기운, 어떤 상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